국방부 장관인 저 합참모장, 해장사령관, 해군참모총장은 항상 화면에서 대기를 한 상태에서 노심초사하게 그 길고도 긴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. 제가 중간중간에 대통령님의 딴 행사 중에도 중간복을 내가 드렸습니다.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다. 어떤 상황입니다.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. 석선장 무사화됩니다. 등등을 표현을 해가면서 사실은 전 국가가 이 작전을 지켜봤습니다. 자랑스러운 우리 청해부대 장병들이 다 해내는 모습, 마지막까지 다 지켜보고 대통령님께 결과목을 드렸습니다. 이 자리에 가족들 와있죠? 네, 와있습니다.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, 남편, 또 자신, 이 자랑스러운 가족을 둔 여러분도 역시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. 모두 건성하시고 우리 해군의 발전과 이 날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면서 제가 축배 제의를 드리겠습니다. 위하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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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직원들, knew 이 일을 흥b 감사합니다.